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는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제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어로 가서 많은 뉴스 중에서 CNN10 뉴스를 좋아합니다 이 뉴스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수업은 3부로 구성이 되는데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그날 수업에서 다뤘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같이 분석해 봅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두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번째 단어 암기 단어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될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꾸준히 외워주시면은 2,3개원만 지나도 하루에 외워될 단어가 5개 정도로 줄어들고 1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 외워될 단어가 하나도 없던지 한두 개 나오는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 할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면은 비동사의 활용법 할 때 책에 나오는 비동사 관리된 문법을 완전히 숙지하셔서 책을 덮어 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서 가정법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 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몇 단어 조립해서 암기하면 되는 왕초보 수준의 영어입니다 그거 잘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논센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어를 잘 하시려면 꼭 단어 암기하시고 또한 문법 공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는 분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른 사람으로서 영어도 밑바닥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했는데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도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실행했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으로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하면서 괴롭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고 또 제가 모르는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아예 설명이 없어서 참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 때 일단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놨고 또한 제가 30년 이상 동시 통역사로 일하고 번역도 하고 또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꼭 필요한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난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고급 영어까지 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행한 사실은 제가 30년 이상 학원에서 가르쳐 보니까 어떤 책을 가지고 혼자서 끝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리를 가지신 분은 참 희귀하시더군요 그래서 이 책으로 혼자 공부하시다가 왠지 진척이 잘 안 되시는 분 또 영어를 빨리 잘해야 될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인 분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실력이 어중간하신 분은 한 6개월 정도 하면 고급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청강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8월 6일 방송됐던 CNN10 뉴스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조건 첫번째는 단어 실력 아까 말씀드렸고 두번째 단어를 다 알더라도 독해 실력이 없으면은 그건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뉴스 들어보시면은 짧고 쉬운 단어 문장 몇 개 안되고 대부분 길고 어려운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독해력도 쌓아야 되고 두번째로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영작해 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듣는 수업은 지난 10년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해와 영작을 스스로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독해하고 영작할 기회를 계속 드리는데 제가 독해하시라고 하면 꼭 독해해 주시고 영작하시라고 하면 꼭 영작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뉴스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이 아니고 제 발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한 절반 정도는 소리는 안 나오고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소리 나는 것들은 주인공이 회바초를 굉장히 빠르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공부하시는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내용이라서 제가 천천히 제 발음으로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어제 이 년, australian singer cody simpson qualified for the 2022 commonwealth games he was selected for australia's swim team after finishing third in the 100 meter butterfly at team trials simpson's career switched to the pool, sees him return to his childhood passion. i remember i could swim before i could walk really. i was born into a family of swimmers that was heavily involved with the professional swimming community here in australia. 어떠습니까? 좀 많이 어려우시죠? 자 오늘 나왔던 단어 보겠습니다 Australian, Australia의 qualify, 자격을 얻다 Commonwealth, 영국 연방 영국이 한때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거 다 속국이었죠 지금 다 독립이 됐는데 Commonwealth라는 명칭으로 유대관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국 연방이었던 나라들이 다 모여서 올림픽 게임처럼 시합을 하는 게 있는데 오늘 그런 관련해서 Commonwealth Games 영국 연방 올림픽이라 그럴까요? 영연방 시합합니다 Select 선출하다 Finish third 3등으로 Finish Line Draw다 Butterfly, Swing의 접영이라고 하는 거 있죠? 팀 트라이얼, 팀 시험, 커리어, 경력, 스위치, 전환화다 Child of passion, 어린 시절 열정, heavily involved, 크게 관련된 Community, 지역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Sort of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있잖아요 이런 별로 쓸데없는 사족 같은 영어고 코디 심슨 오늘 주인공 이름입니다 코디 심슨 그래서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여기 있는 단어들을 영어에서 한글로 또한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다 암기하셨으면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Earlier this year, Australian singer 코디 심슨 qualified for the 2022 Commonwealth Games He was selected for Australia's swim team after finishing third in the 100m butterfly at team trials Simpsons career switched to the pool, sees him return to his childhood passion I remember I could swim before I could walk, really I was born into a family of swimmers that was heavily involved with a professional swimming community here in Australia 이제 잠깐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친구에게 네 없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 라고 말해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게 아주 조금밖에 없어도 괜찮고 영어가 아주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꼭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하셨으면은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1단계로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기 입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알아들은 대로 따라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의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듣고 따라한게 맞나 안맞나 확인해주세요 부탁말씀은 따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화면의 문장이 올라오면은 보고 읽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아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꼭 듣고 따라해주시고 나중에 확인해주세요 ... ... ... ... ... 코디 심슨 qualified for the 2022 Commonwealth Games. He was selected for Australia's swim team after finishing third in the 100m butterfly at team trials Simpsons career Switch it to the pool Seize him return to His childhood passion I remember I could swim sort of Before I could work really I was born into a family of swimmers that was heavily involved With a professional swimming community Here in Australia We are 2단계로 작문 독해합니다 여기에서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읽으면서 해석하면 시간이 두배로 더 걸리고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 그냥 한글로 바로 적든지 한글로 바로 소리내서 해석해 주세요 시작 2 3 4 3 5 4 5 5 7 6 7 10 10 10 11 12 자 이제 3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요거 영어로 말하게 해주시고 요거 영어로 말하게 해주시고 요거 영어로 말하게 해주시고 요거 영어로 말하게 해주시고 4단계로 작문 영작합니다. 여기서도 화면 정지시켜놓고 영어로 적어서 영작하시던지 소리내서 영작해주세요. 시작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자 시작 자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요 6단어 보시고 6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해주세요. 시작 자 자 이제 2부로 가서 다음 문장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여기서도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해 주시고 그 다음 다시 플레이해서 맞춰봐 주세요. 시작 자 자 시작 자 이제 3부로서 한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비교적 짧은 문장입니다. 요거 두 문장으로 분해하면은 첫 문장은 여기까지 자르면 좋겠죠. 해석은 쉽고 그 다음 뒷부분 요렇게 잘라 보면은 이때 애프터 피니싱 이러면은 이때 애프터는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만약에 접수사로 하면은 애프터 히 피니시드 터드 뒤는 똑같고 이렇게 되면 이때 애프터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고 전치사는 뒤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전치사 피니시에다가 아인지를 붙여가지고 동명사로서 명사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두가지 뜻은 다 똑같구요. 자 이제 전체 번역 다시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전체 영작 해주시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착실하게 하라는대로 따라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든지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네 장담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구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에게 꼭 알아봐 주실 거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는 신인텐으로 가셔서 동영상을 누르면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여기에 마이크 앞에 이렇게 가수로서 통기타 메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수용하는 장면도 있는데 오늘 수업은 요걸 다뤘습니다. 꼭 찾아가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